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 보 차이니스입니다. 라고 얘기해요. 넘어져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경우 라고 얘기해주세요. 일어나지만 근데도 계속 칭테에 누워있는 상태 라고 얘기해주세요. 쓰러지는 사람에게 일어나세요. 말할때는 싱싱으로 써주세요. 일어날 수 없다. 일어나기 힘들다. 뭐 일어났다.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 표현 쓰지 마세요. 잠을 잤다. 잠에 듣다. 수이자우는 결과 부업이에요. 그래서 잡 듣지 못한다. 이나 못 잤다.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수이보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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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해주세요. 수이보좌우는 가는 부업이에요. 수이웃우자우 수이웃우자우 나잡을 자다 수이자우 수이자우 이앱사비에요. 수이는 동사 조는 명사 우 나 나 과 우후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. 수이란 째 수이란 째 수이고토 수이고토 두다다 두짜부 차다는 의미 가지고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모일어나는 경우는 수이고토 으로 사용해 주세요. 잘睡早起 身体健康 好的,今天就讲到这 辛苦了,再见 여러분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